얘들아, 강남구 천안호 X3 다시 X0 펀치가 JYP잖아요 언니 이게 JYP라고요 언니! 언니 빨리 전지 차려요! 여기가 JYP가 정말 익숙한 세 분이 여기 계세요 일단 주소부터 약간 익숙한 설렘 반, 걱정 반 너무 오랜만에 오는 거리여서 되게 반가웠어요 일로 가는 그 리헨널 소프였잖아요 언니 출근하면서.. 언제 가는 데뷔하겠지? 이랬었잖아 그러니까요 ska야 지도 바꿨죠? 이제 아~~~~~ 아~~~!!!!!!!!! 진짜 결로미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가도 뭔가 있어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뿅뿅 안녕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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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생 때도 제가 모모 언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했는데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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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생 생활이 힘들었던 그런 점과 회사를 나오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생각도 나기도 하고 언니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요 대박 아아악 아아악 진짜 화이팅을 하고 응 공간 잘 챙기고 응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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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떠는 건 무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정식 똑바로 차리고 떨림을 꺼내봐 빨리 다 떨림을 꺼내봐 빨리 다 떨림을 꺼내 떨림을 꺼내 아아악 얘가 더 좋아하나봐 누구야 누구야 진짜 좋겠다 아아악 누군데 누군데 아 모르겠다 나를 가지고 매일 강남들죠 내가 너무 예쁘죠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딜 가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 레드카펫 같은 기분 모두 늘 쳐다보죠